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이만한 여자연명을 찾고 있거든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얘가 어딨는지만 말해준다면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겠니? 내가 너한테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마무리는 언제 하려고요? 아이씨 그랬겠지? 애초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 넌? 다 쉽게 봤으니까 아이씨 이발 그러니까 너 누군데 아이씨 도대체 못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이씨 나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난다고 이씨 빨려라 나야 발레린 딱 한 번만 물어볼게 그 새끼 어딨어? 타이버 네 더 난리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